오늘 말씀은 10편 102편 12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10편 102편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의 일이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원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 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원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하 이름을 경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하리니 여하께서 시원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하를 찬양하리로다. 여하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하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하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한이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102편 말씀 우리 지난번에 나눌 때의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가를 말해주었다면 오늘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왜 그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만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였느냐. 그의 믿음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25절에는 주께서 땅에 기철을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 주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작도 끝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이 말은 생명 그 자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을 받아야만 할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 자체를 가지신 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생명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가진 생명으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가 고백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이것은 영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꿔 입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기뻐하나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모두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봅니다. 나무도 시작한 날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짐승도 어떤 가축도 채소도 꽃도 다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어서 우리 인생들도 태어날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의복같이 갈아입게 되어지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대대에 이른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대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같은 역사. 사람은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고 또 다른 자손이 또 태어나고 또 그들이 또 돌아가고 다른 자손이 또 태어나지만 그 이전에 자라들이 만난 하나님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나 앞으로 태어날 자가 만나는 하나님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어제 만난 자들, 오늘 만난 자들, 미래에 만난 자들 모두에게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또 모세는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고백한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10편 기자가 주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가를 말하고 있는 12절부터의 말씀은 주는 영원히 계신 분이라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는 것 왜 똑같이 만나주시고 똑같이 찾아오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계속 계속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도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나고 이 세상에 얻는 영화도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0편 기자가 주는 영원하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한 이 기억.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그가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기억이 그들에게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그 구원.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가난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출애국의 3장 15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모세가 내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가서 뭐라고 말하리까?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너에게 보낸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라 하는 일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말해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한국말로 여와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주라 이 말이에요. 무슨 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단 한 번 경배 받으실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요, 그분의 표호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낼 때 당신의 이름이 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주? 구원의 주. 무슨 주? 통치하시는 주. 만앙의 왕, 만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예곱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셨으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나에게 나는 너의 주라 라고 말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대 기억할 이름은 주,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임을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 기억이 대대에 이르리라고 한 것처럼 내가 기억하고 내 자손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그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리켜서 그들도 주라고 예수님을 신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자자손손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구원을 나는 맛보고 자손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나의 삶 속에 그분은 나의 구원이오 나의 주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대의 기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하나님입니다. 모세에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전으로 입으로 자식에게 가리키고 또 전해하고 또 전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전해져 내려와서 대대의 그 애국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왜 그 믿음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에 놓여 있느냐 듣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고 믿었으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 들은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스 1장 17절부터 말씀을 23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혜와 게시형의 영을 주기를 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와 게시형을 왜 우리에게 주기를 기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된 그 기업에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늘의 소망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커지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거지 않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게 돼 있고 하늘에서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아는 만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는 만큼 생명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알아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 생명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사람 왜?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 능력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니까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구원을 맛보니까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아 일으키시고 하늘의 머리에 앉히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자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22절에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셔서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다 그 발을 복정케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모으신 자가 되어지고 그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23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억이 대대 이르리란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지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는 주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언제라고요? 시온을 극율이 여기시는데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다시 이르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극율함을 얻을 때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라는 말은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니까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아요? 그냥 가만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늘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은혜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가 무엇인가? 그 원하는 바는 상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찾으시고 계세요? 10편 51편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심령,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제사가 재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어떨 때 가져가는 거예요? 재물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서 드리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셨거든요. 상하고 통해하는 자. 내가 심령이 상했어요. 이 땅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내 심령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참으로 척박해졌고 공고해졌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우리 심령의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운행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이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마음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위로? 하늘로부터 임한 위로. 바로 구원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주님을 찾고 찾았어요.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 심령이 답답하고 내 심령이 강구할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지.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정말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어찌 단 한 마디라도 주님의 그 감동 안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으며 주님의 성령으로 내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믿는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맛보고 감사의 기뻄으로 주님의 배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생명을 구하게 돼 있고 그런 자가 성령으로 내게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절박함,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 내 가정에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 내 식구들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심려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게 극류를 베푸시는 때는 언제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상한 심령 획동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도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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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만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메시야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암흑시대가 절박할 정도로 캄캄하여서 소망이 없을 때 오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줬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때 내가 너에게 정령 돌아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 정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돌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구하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냐고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가 임한 너무나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임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그 에베스 1장 22절에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몸으로 세우셨다면 우리 몸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한, 그 때가 지금 내 안에 계속 임하도록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런조서 6장 2절의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 당시에 참으로 그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을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또한 듣게 하십니다. 왜 들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것만이 내가 구할 것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줘야 할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구원을 오늘도 내가 맛보고 그 구원이 오늘도 내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줘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지만 나는 뭔가 돼있어 나는 뭔가 의로와 나는 뭔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어저께도 말한 십자가 오늘도 또 말하네 이렇게 되어지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나는 십자하고 관계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느냐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보다 절실하고 그 생명이 무엇보다 절실해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올해를 부르셨나 2사에서 4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사에서 49장 8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2사에서 49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속하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은혜의 때가 그들에게 이만한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고린도 후사 6장 2절에도 말했던 말씀이죠.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 황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왁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메. 젖 먹이는 자식을 잊지 아니하는 어미는 왜 잊지 않냐면요. 이 젖이 생성이 되면서 아파요. 젖이 먹을 때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시간표처럼 쫙 돌아서 3시간마다 이 젖이 돌아요. 돌아서 아파요. 젖을 먹이는 엄마의 경험을 한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가 지금 배고프구나 아이가 배고프다 말을 하지 못해도 내 아이가 지금 배고프구나 라는 것을 엄마가 알게끔 된다는 거예요. 젖 먹이는 엄마가 그래서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할 그때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젖을 먹이기를 원하여서 엄마들이 그래서 젖을 먹이고 이게 돌면은 그때 젖을 이렇게 비벼요. 비벼서 이제 먹일 준비를 합니다. 잘 풀어져서 응어리 없이 젖이 잘 나올 수 있게 풀고 풀은 다음에 아기에게 그 젖꼭지를 물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극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젖 가운데서 부르기만 하시면 그분의 이름을 찾기만 하시면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보내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젖을 이미 먹이기로 주님은 작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말씀이 필요한지 내가 생명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고 딴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나요. 어느 정도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냐면 2사에서 49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박히셨어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났어요. 그 손바닥에 새겨버렸어요. 무엇으로? 구멍이 뚫려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끔 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너진 성벽이 예수님 안에 늘 있으니 주님은 그 성벽을 세우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는데 그 정한 때 그 은혜의 때가 언제냐 내가 주 앞에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절수하게 100%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때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생명 그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라디아에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오셨나 말하기를 우리 갈라디아에서 4장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갈라디아에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냐 3절과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내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 이어받을 상속자이시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래서 율법 아래 후견인가 청지기인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도 똑같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율법은 우리의 육체의 예법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들일지라도 율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나는 부족한 죄인임을 이 육체의 연약함을 반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그리스의 불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그대로 순정하셨고 그 율법에 그대로 복정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왜?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일생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우리를 새기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한다고 말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났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손도 보고 옆구리도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모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성용으로 말면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치 본자처럼 마치 손가락을 넣어서 알게 된 자처럼 그것을 믿는 자요 본자요 안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선 성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피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성벽이 되어질 수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종들이 시원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원의 돌들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을 에베스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너희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성주역의 돌들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퉁이돌에 하나씩 돌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연결되어지고 십자가를 믿고 연결되어져서 그 시원의 돌들이 되어지고 그 시원의 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성전에 돌들이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티끌같이 먼지처럼 떨어진 것들도 기뻐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로본익의 여인이 뭐라 그러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와 같은 개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은 그 수로본익의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이 구원을 받는 일을 얻게 하십니다. 아무리 티끌같은 아무리 부스러기 같은 모잘 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께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더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신 말씀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티끌같은 자요. 나는 힘이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벽돌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주님이 성전 기둥을 삼고 벽돌로 삼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고린더전서 1장 29절의 말씀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그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고 피천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도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작은 자도 티끌도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소입니다. 15절을 보니 문나라가 주의 이름을 경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포자에 앉으신 것이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한 것이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건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일어난 메데아와 파사가 또 그 뒤에 일어난 그리스 그 뒤에 일어난 로마 그들의 영광과 권세는 아주 강하게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점령하고 큰 대국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역사 그런 것들은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망권세자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건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이름 앞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소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빌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소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만행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은 그런데 반드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시온을 건설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새 성전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족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행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사할 것이라 이스라엘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다 도말할 것이고 너의 호물을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 사여 주시고 기억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디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하셔서 제2예루살렘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참성전이 세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합된 믿음이 아니고 참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스카리아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시원의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시원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모든 많은 나라들이 주께 속하여서 그들이 다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서 머물고 만군의 주가 되어지실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언제 우리를 버리셔요? 내가 버릴 때 주님은 끝까지 그래도 나를 돌이키게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에게는 금세한 내세에 사함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해도 안 됩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그분은 나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돼서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교시며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자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천국으로 임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임하는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약에 일어날 일들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 이 일이 장례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라고 말하죠. 모든 일들이 장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이 성경에 전에 기록되어진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에 그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이들이 만난 모든 것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도록 이것을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세를 당하는 우리에게 경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할지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를 당한 자 아닌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셔야겠습니다. 모든 성령은 성령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도 성령에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아무리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도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말씀을 받아서 경계로 삼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자가 되어져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다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는 말 듣지 마세요. 구약을 잘 아셔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약에 기록된 말씀도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주는 오늘 보면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니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구로 정한 자들을 또한 해방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떻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2사에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고 갇힌 자들을 노임을 받게 하고 은혜의 해가 그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마귀에게는 보복의 날인 거죠.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고 슬픔을 대신해 찬송에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 나무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러시라는 거죠. 2사에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읽으신 거예요.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리로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 받으실 이로 좌정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모든 이비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모든 왕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한 이 일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하나님이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평 기자가 나로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고 내 나를 짧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한결같으시고 주의현대가 무궁한 그 하나님을 찬성하고자 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나는 그 생명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종들은 오늘 28절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안전히 거주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의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함으로 항상 안전한 자예요. 그리고 굳게 주님 앞에 설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대대에 우리가 알게 해서 그 후손들이 또 주 앞에 굳게 서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되셨어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시고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게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인이 되어져서 손에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좌과 어린 양 앞에 굳건히 서서 그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큰소리로 외쳐서 그 구원이 바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앞에 선 14만 4천인 중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오늘 살겠습니까?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일을 구원해 그 경계로 주셨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는 구할 것은 생명 성령 충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평 기자가 한 이 말들 예수 그리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선 성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부르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찾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귀를 그런 자들에게 막지 아니하시고 항상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대에 대대에 이르러서 주의 역사는 그 연대에 끊임없이 영원토록 있어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이 땅의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서 종처럼 계시고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일생 율법 아래에 놓여서 종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께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 높아지는 것이 없게 하옵시오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죄가 가운데서도 또 좌절하거나 움츠려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죄가 안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감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강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되 의심 없이 구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을 맛보아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매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매일같이 입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을 구하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우리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없다 하시고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생에 이를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